체력도 쓰레기네 쓰레기 만개 아 본방사수하자님 감사합니다 1억 감사합니다 1억 예 1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개 만나기 전에 로봇대가리랑 대화부터 하세요 알겠습니다 1억 네 감사합니다 1억 왔어 빠르게 대화하자 빨리 스킵스킵 아까 안해본 대화 해볼게요 RLTJDCJS님 100개 감사합니다 후원 메시지 적을 해서 적었더니 아이디가 본방사수하자로 되풋네 어 그거 유료채팅할때 쓰는 겁니다 편왕가자 하나 목숨으로 깼때까지 편왕갑새님 100개 감사합니다 200년 200년 좋아 괜찮아 됐어 아까 어 먹자 너 괜찮아 어 저는 2세기 동안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대접해드릴 분도 없었어요 200년동안 채팅할 사람이 없었대 와 파수네 파수 10년동안 바닥을 닦았대 10년동안 190년동안 뭐한거냐 어... 그만해 그만해라 청룡알까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난 살아있어 홀로테이프를 찾았대 홀로테이프를 찾았대 홀로테이프? 제가 재생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홀로테이프를 읽을수있는 기기라면 재생할수있을겁니다 어 핏보이에다가 재생해보자 가자 앞장서라 앞장서라 집 애기 침대 근처 바닥보면 책있는데 읽으면 능력치 1개 올려준대요 진짜요? 그럼 얘랑 지금 이거 페트롤 한번 하고서 책 주워가지고 읽으면 되겠네요 호호칸님 대접파타 안녕하세요 오오 육십사 이게 확률이지 완료 와아아아아아아아 어 나 피는 지금 지금 체력 얼마지 지금 자 알 설명충 참고로 주인공은 아이를 낳은지 1년정도밖에 안됐으므로 모유가 나옵니다 스읍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아 나 진짜C 아 나 우가우가였으면은 지금 저런 채팅에다가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스읍 하아 여기서 할수가 없네요 예 모유 하아 쯔 하아 내 저거에 대해서 제이제 하아 하... 그걸... 잠깐만 아 저 저런 애 때문에 지금 뭐해야지 채팅 보다가 넋을 잃어가지고 딴걸... 금고다 락픽이 어딨어요? 락픽이 있어야 열 수 있잖아요 그죠? 락픽이 없으니까 열 수가 없네요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영정하자고 얘들아 이렇게 방송 길게 보자 남은... 살아갈 인생이 다 주워 그냥 폐지 다 주워 다 주워 머리빈이 락픽이야? 알았어 머리빈을 나중에 주워야겠네 집에서 아까 책이 있대 그거 책을 먹으면 능력치 1이 올라간대 볼트에 하나 있다고? 하... 그래? 내려가기 귀찮은데 탁상램프 가져가 이분이 전설의 데저티그리구나 함군님이 추천해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키오 요시자와님 아 일본의 영화배우시네요 안녕하세요 책 어딨어 근데? 책 성조기 주웠구요 피스톨 핸디 연료 머리빗! 야 머리빗 주웠다! 캔! 자원 재활용하는 게임이구나 일본의 국민 배우저 아키오 요시자와 어헤헤 얼굴 알아요 제가 어어 야 진짜야 저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알려주신 분 진짜 자, 힘, 인지력, 지구력, 매력, 지능 자, 지능과 지금 카리스마랑 인텔리전스는 좀 높기 때문에 어... 어떤 걸 올릴까? 힘이, 저는 지금 중요하다 못 거든요, 예 힘이 더 강해야 더 많은 물건을 지닐 수 있고 매력 Y 왜 매력이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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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여자는 매력, 높아요 힘이, 충분히 높습니다 지금 왜 매력가야 됩니까? 매력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매력가자, 색 으, 어필해야지 민첩 장애인이지 근케 안 할거면 힘찍지마 매력 없어도 사는데 문제없어요 강한 여성은 힘이다 매력 만렙가서 몸 몸을 팔자 인지나 민첩중에 총 쏴, 총 쏘면 민첩이 높아야 된다 음... 매력가야지, 밉 아... 매력 올려서 흠흠, 김무성처럼 정치하자 흑마답게 진흥 올리자 지구력 낮으면 근케도 못한다 지구력 낮다나, 인, 인지 올려 아, 뭐, 아, 뭐, 뭐 올려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갑시다 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십시오 딩동댕동, 척척박사님 예, 힘 됐어요 뭐든 고민될 때는 척척박사님 이거 한번 굴리면 됩니다 끝 고민 없이 그냥 아무것도 시청자의견 개무시하고 그냥 척척박사님으로는 끝 음, 물음표 오케 됐어, 고민하면은 빠른 진행이 안됩니다 빠리빨리 가면 자, F5 10초에 한 번씩 F5 누를꺼야 주작 예 답정넣어 보게 아, 나 원래 힘 올릴 생각 아니고 매력이나 이제 그... 민첩 올리려 했는데 어, 내 의지와는 또 이제 다른게 골라졌네 그게 운명이고 데스티니다 아, 금고열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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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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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맞춰 보세요 어디 뺐냐고 알아맞춰 넣어도 힘이 나옵니다 그렇죠 6개가 더해지니까 그렇죠 예 자, 금고 한번 열겠습니다 금고 금고열자 금고열자 근데 제 손에 좀 장애... 제... 금고 어디 있었지나? 여기... 여기였나 여기? 방금 집에서 잡지 놓쳤다고? 잡지? 잡지 어디있어 아까 그... 현의 침대 그거 이거 다 주워 보드게임도 가져가 10초 지났는데 왜 안 눌러요? 아, 미... 미안해요 까먹었어요 페인트통 근접 공격력을 올려주는 책이라고? 오케이 주방에 있다고? 오케이 어, 이거 알려주니까 편하네 다 이제 샅샅이 뒤지고 가자 원래 저의 집이었는데 200년 뒤에 다시 온 겁니다 먼지는 이제 저... 가정부 로봇이 다 치워놨고요 주방에 음... 주방 작은 젖병 소금통 후추통 강력추천버튼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냉장고 문 빈 우유병 후추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빵 보관통 빵돌이 할거야 캐비넷 어딨어요? 뭐야, 상길이가 다음판에 왜 있어? 제가 있으니까 있죠 여기는 추천 철자 필요없어 추천을 많이 받아 추천 PD가 될 수가 있대 모유담짝 우유병에? 테이블위에? 없는데요? 지구본도 가져가야 되나? 어? 헬리야 맨손 근접공격에 치명타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5% 증가합니다 읽어야되나요? 그... 획득하는 즉시 올라가나요? 거기 말고 이전집이라고요? 봉지안에 잡지가 있다고 그거 받침만 빼면 좀 야한말이 되네요 그거? 지금 돌이버리님 되게 좀 의미심장한 채팅을 했어요 지금 봉지안에 잡지가 있다고 이제 밑에 종성 받침만 빼면은 이상한말이 되네요 어? 예 아니 그렇다고 지금 방금 보고 느꼈다고 내가 예 예 열겠습니다 자물쇠다기 자 락픽 머리핀의 위치를 마우스로 조정하세요 A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돌리세요 선택한 지점이 올바른 지점이라면은 어떻게 알아 이거는 근데 스카이... 뭐지 스카이림이나 이런거 이제 예 아 이거 아 이거 감 이거 감 0점 안잡아가지고 힘든데 이거 5개는 뿌려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우 오우야야 오우 지금 저항감이 있어 이게 오우 이게 벌다 떨리면은 그냥 부러지는거야 그냥 아 저장하고 아아 머리 좋은데 저 저장을 하고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자 세이브 앤 로드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제 머리빈을 무... 오 오 어 어 어 어 쓰읍 쓰읍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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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 2개 뿌렷뜸 뿌렷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저잡지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뭐야 이거 내 소지품 다먹어 금시계도 있다 와아 땄더니 그냥 값진 전리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선글라스 안쓰나요? 선글라스 끼고 너무 어두워 그러면 눈 나빠져 그러면 방금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야 나 한 6개월 정도 하면 추천 PD 될 수 있겠지? 그렇지? 한 2년 정도 하면은 베스트 pj 되겠.. 베스트 저 뭐야 pj pj 죄송합니다 PD 되겠지? 이제 다른 집에는 뭐 볼거 없죠? 우가우가 때는 2007년에 방송하고 두달만에 최고등급 됐었어 그러니까 근데 다음 TV파트은 더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와야되니까 좀 더 오래걸릴 것 같애 1개월 안에 영전.. 아아 베스트 pd 달기전에 영정당할 것 같애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인데 진짜 이제는 좀 채팅이 좀 할만한.. 좀.. 깨끗한 사람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 신고식을 못 버티면은 우가우가 출신들 중에서 멘탈이 약하면은 머리 깨져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세니까 근데 다섯번 여섯번 그니까 세 번째인데 확실히 그 채팅하는 사람들의 질이 틀려 예.. 그죠 여러분 무조건 양보다 질입니다 그죠? 아까 여기까지 했지? 세이브의 생활아 세이브의 생활아 자 옷 갈아입고 어? 녹색드레스 입어볼까요? 잠깐만요 녹색드레스 입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개못생겼다 이거 50년대 미국 애들 저기 그런 목장이야 이게 떠돌이 목장으로 하고 무기는 3단봉 아 예 얼마전에 제네시스 3단봉 운전 상대방이 이제 한다고 나와가지고 3단봉을 꺼내가지고 이제 위협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없습니다 그냥 벗자고 그러면 암허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모기한테.. 아가야 이제 모기 나올텐데 멍멍이 멍멍이 만나야 돼 여기 멍멍이 용계 알 누르고 있으면 앞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어 안되는데요 예.. 오 오 안녕 용계야 여기서 혼자 뭐하는거야 너 괜찮네 가자 가자 레드로켓 주유소 계획에 다가가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야 나 우론할때 용갈이나 소환수 이름은 다 A였어 A 그래서 A킬하면은 A킬, A팔로미, A스테이, A 뭐 딱 다 그냥 패드이름을 A나 B로 했었는데 다줘서 다줘서 야 여기다가 걔를 이동시켜? 아니 나 이거 아직 이해가 안됐어 어? 이게 뭐 들어지네 이거? 어? 도라막 이거 엔딩 며칠에 예상합니까? 몰라요 난 강한 여성이다 그래 메인킬을 정주행하면 얼마 안걸린대 어 일부러 나 진짜 유투버 이런거 진짜 방송 복귀할때까지 어 어 야야 뭐야 땅에서 튀어나와 뭐야 이거 어 여기 바로 있었어 뭐 잘 쏘네 아주 용기야 용기야 뜯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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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이거 오! 어..다리 한번 까볼까요? 아..아..아..아..그랴..앉아빠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 쥐새끼네 쥐새끼 설치류야 설치류 그렇지! 뜯어 뜯어 뜯어! 잘했다! 아주 이뻐서 두더지네 두더지 예 주워 주워 체력이 소모됐으니까 이제 그.. 아니야! 아 레벨업하면은 체력이 아마 만피가 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스팀팩은 좀 아낄게요 예 여기 근처에 지하있다고? 던전있어? 가보자 코..코카콜라 자판기 빈 우유병 지하동굴에 잡템이 있습니다 그래요? 렌치 렌치 지하철 토큰 레드엑스 엔딩 빨리 본다고 하지않았나? 저는.. 이제 아재라서 게임을 이렇게 엄청 빨리 깨고 그럴 순 없고 꼼꼼하게 썰풀면서 그런 스타일로 갈려고 합니다 지하 지하 어떻게 가요? 지하 길 어딨지? 찾아보자 구멍을 좀..어? 보통 이런데 막 영화보면은 숨잖아 이게 백초더 퓨처보면은 이런데 막 핵전쟁 날 때 이게 표.. 방어구 제작돼 이거를 개조할 수 있어? 길저기 연료통 주소? 오우이씨 구멍이 어디있는데 앞에 있어? 옆에? 옆에 어딨어? 구멍구멍 바로 뒤? 아아 여기네 여기네 가자 오 로딩한다 로딩한다 오이씨 오이씨 거리가 멀면은 확률이 낮구나 빠악 빠악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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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됐다 2레벨 됐다 다리하면서 머리 머리 머가림 백 오오 블랙타임 또 있어? 야 멍멍아 용개야 뭐하냐 걔 빠져가지고 그냥 앞에가서 탁탁 물어뜯어 죽여라 뭐해 걔 빠져가지고 그냥 총 하나 깠다 빠이빠이 물어 뜯어라 조준하는거 이쁘네 역해한거 괜찮은거 같애 괜찮은 선택이었어 아제라 VATS에 의존하네 음 감사합니다 저도 왕년에 10대 때는 총 쏘는 게임을 했었지 오이 핵융합코어 잡템 오오이 방사능 방사능 소득없다 이제 다 죽을거 다 죽었다 4에서는 VATS가 왜 별론가요? 389경탄 야 근데 모니터에 화면에 막 줄이 간다 이거 막 그래픽카드가 터질려그러나? 근데 FPS게임 어어 콜오브디티나 이런거 배틀필드 이런거 다해요 예 나오면 다해 무조건 어? 머리핀 잠깐만 잠깐만 저장하고 자 아까 한번에 열었는데 자 초보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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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라샤스 그렇지 상기라 잘려내 그렇지 이거야 바로 지뢰 라드엑스 아 잘려놨어 오늘 한번도 하면서 부러뜨리지 않았어 물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운이 좋았습니다 그라샤스 그라샤스 예 그라샤스 스페인말로 무차스 그라샤스는 베리 땡큐입니다 예 그라샤스 G-R-A-C-I-A-S 네 음 주술거 다 주셨죠? 놓고가는거 없이 아 좀 이제 방송하면은 말하다가 놓칠때가 있어요 자 자 도구상자에 있는거 다 먹었고 그러면 여기 뇌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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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요리 요리 그거지 그거 150 150 150 150만원 데저트의 화이팅님 감사합니다 뇌 뇌 사람의 뭐 단백질 뇌인가 누구? 채팅창 위치가 애매한거 같지 않냐 어디로 옮길까요 그러면 어디로 옮길까요 나 옷 벗고 해야겠다 잠깐만요 옷좀 벗을께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떠들어가지고 오늘 또 장식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또 했습니다 어 가자 갑시다 자 핸드폰 끼고 자 오락하러 가자 재밌다 오랜만에 확 어 어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거야 이게 가끔 음 가끔 보여주는거지 이따가 배고프면 먹방도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려고 일부러 보통 한 10시나 11시 12시쯤 일어나는데 안먹어요 하루에 한 끼도 안먹고 방송 끝나고 다 먹고 이게 나의 체중 조절 노하우입니다 예 쓰읍 음 어제 방종할때 고추쇼하던데 오늘도 할거냐 고추쇼를 했다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못했겠죠 네 피자는 너무 이제 칼로리 는 괜찮은데 나트륨이 많아 다이어트 살찌니까 크리닝 닮았어요 여러분 크리닝은 미국 미 해군 육군 공군 해병대가 덤벼도 크리닝 못 이깁니다 예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 크리닝 크리닝이 1초만 태양권 쓰면 녹습니다 예 헐크랑 크리닝이랑 싸움 누가 이깁니까 크리닝이 이기지 어? 임껍정이랑 크리닝 싸움 누가 이깁니까 크리닝이 이기지 다 돼바 다 돼바 다 돼바 다 돼바 지금 중국에 모든 군사력을 다해도 크리닝 못 이깁니다 크리닝이 이기지 다 이깁니다 크리닝이 크리닝 선에서 모든게 정리됩니다 오니츠카 아아 저 영길이요 GTA 그 상남이 인조 크리닝이 이기지 예 인진영 크리닝이 이기지 저도 저.. 저.. 빨리죠 예 예 자 여긴 어디지 산.. 산탄총 샷건 쉘 네 어? 깔끔한 줄무늬양복 최치수랑 크리닝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크리닝이 이기지 박근혜랑 싸우면 누구입니까 크리닝이 이기지 서두원이랑 크리닝 서두원이 0.8 SDW인데 크리닝이 10조 SDW입니다 크리닝이 이기지 다 이깁니다 서수길 크리닝이 이기지 다 이깁니다 예 예 상길아 니 아래에 금고 아아 또 채팅창 보다가 놓쳤다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까 침대에 금고를 못봤어 아까 이집이었죠 아닌가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여기 맞나 아아 까먹었다 그니까 락픽이 그 머리핀이 안 부러지면 계속 무한대로 그 듀러블리티 내구도가 있나 그 골목 그 골목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도 돼 그냥 그것도 운명이라 착하고 하자 모든걸 리잡트시 하려고 하면 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싱크홀이네 싱크홀 잠실 3전동에 보면 이런 싱크홀이 두개정도 있어요 18호랑 크리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크리링이 이기지 크리링이 이기지 크리링이 이기지 인간의 신임 인간중에 제일 셉니다 크리링이 야이 개 용개야 뭐하냐 이게 이집에서 금고가 있었다고 캣꾸러미 병뚜껑 15습득 대정령이 병뚜껑 같은 애들 이런건 말 잘하는데 아 더러운 재떠리 안가져가 깔끔한 줄무늬양복 주슬레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슈가밤 가져가 금고는 없는데요 침대쪽에 침대쪽에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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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어딨어요 어? 이야아 이것도 열어보겠습니다 나 왜이렇게 잘 열지 야아아 이거 왜이렇게 잘 열지 이거 자꾸 열매 성공하면은 숙련도가 올라가서 더 난이도있는것도 야 스팀팩도 두 개 먹고 감사합니다 여기 놀이터네요 근데 아까 로봇트랑 마을 수색하는거 아니었나 퍽을 찍어야 된다고 맞다 핏볼을 열자 핏볼 열어가지고 이거 도움말 꺼버리고 싶다 이거 라디오 퍽 레벨 올리기 T 와 이게 퍽이죠 이제 그 특수 능력치나 보시면 됩니다 힘 인지력 지구력 매력 지능 민첩성 운 스페셜 뭘 올릴까 지구력 매력 이 별의 의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별인가 지능 민첩 민첩은 전반적인 유연성과 반사신경의 척도입니다 VATS 사용시 액션 포인트의 총량과 은신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운빨 행운은 전반적인 운의 척도이며 치명타의 재충전률에 영향을 줍니다 즉시 1포인트를 얻습니다 운 민첩 1위인데 운 만땅이야 럭 옛날에 리니지원 하셨던 분 아시겠는데 거의 뭐 옛날에 콧요정 덱스요정이 있었는데 저는 위즈요정 정도라 보십니다 캐릭터의 밸런스가 예 막 기사가 이제 위즈 몰빵하고 어 예 요정이 막 힘요정 예 언월도 플러스 6 언월도 들고 다니고 다른 퍽 좀 찍으라고 요 근데 밑에 밑에 이런거 있잖아요 레벨 1 월 2 이거는 뭐에요 이거 예 지금 똥캐로 만들었죠 지금 이 밑에 있는건 어떻게 누르면 어 힘요정은 나쁘지 않 아 그치 뭐 하면 되지 저도 디아블로2 할때 뭐 포람소서 예 활레크 이런거 다 키웠었습니다 변태같이 90레벨까지 키우고 그랬습니다 예 요부 가자고 요부 요부 찍으면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남성에게 주는 피해가 5% 증가하고 남성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요부 자 읽어볼까요 의무병 메딕 최대 체력 40% 회복시키고 예 방사능 예 요부 예 좋네요 요부 예 동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 데미지 리듬스 15% 이제 무게 하하하 고독한 방랑자 은신 피범벅 혈기왕성 통찰력 갑옷장인 홈런왕 근접무기로 가하는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예 호성 호성 예 호성 특성이네요 예 그리고 철권 주먹 휴.. 휴밀리에이션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저렙된 총기관련 퍽이 짱입니다 능력 단발식 권총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찍습니다 이거 민첩 올릴수있네 이거 별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다 쓴거에요 지금 포인트 쓴건가 지금? 어? 지금 찍은거 아니야 지금? 찍은거지 찍은거지 어 다 쓴거야 다 쓴거야 가자 가자 싶어요 나 롤 가요 가요 하 다리 아니